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차 논란 집어치어 갓게임 나가신다. 핏 시프트 업 스텔라 블레이드의 탄생입니다. 자, 가차 논란. 가차가 뭐죠? 일본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뽀끼, 뽀끼. 그래서 어렸을 때 문방구 옆에 뽀끼가 하나씩 꼭 있지 않았나요? 요즘에는 대형화돼서 대형 쇼핑몰에 가면 뽀끼가 쫙 있더라고요. 포켓몬, 산리오, 닌텐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에 5천 원에서 만 원? 그렇죠? 어렸을 때 100원짜리 하나 넣으면 그 알 하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비싼 거를 보통 거기에 프린팅을 해놓고 딱 유혹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해달라고 하게끔 제일 좋은 건 무슨 황금열쇠나 그렇죠? 아니면 생물 뽑는 거면 제일 큰 거 코끼리나 이런 거 그려놓잖아요. 황금코끼리나. 그래서 그게 나올 줄 알고 엄마한테 사정사정해서 엄마 저거 다 뽑을게 해서 가서 뽑잖아요. 그럼 그게 만약에 정말 나오면 그날 막 와! 쏘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차 논란이 왜 일어났냐. 그 황금열쇠이 황금코끼리를 그림에 딱 그려놓은 거죠. 유저들이 저거를 내가 투자를 하면 확률은 적지만 나오겠네 해서 내가 현질을 하면 되겠지. 현금을 계속 질러요. 그런데 계속 안 나와. 그런데 그래, 확률이 낮아서 그렇겠지 했더니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이상해서 그게 조사에서 딱 밝혀졌더니 원래 없었던 거죠. 그 통 속에 황금코끼리, 황금열쇠가 원래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황금코끼리, 황금열쇠가 있다. 거짓말. 그게 케이크 게임의 신뢰가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의 NC소프트의 주가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깨려면 완전 다른 게임이 나오던가 완전 다른 류의 게임이 나오던가 아니면 그렇게 신뢰를 잃었던 게임사들이 신뢰를 얻는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후자는 어려워요. 후자는 왜 어렵냐. 신뢰를 한 번 그렇게 크게 잃었는데 신뢰를 만약에 1을 잃었어요. 그러면 신뢰를 1을 잃은 걸 만회하려면 플러스 100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뢰를 마이너스 1만 잃어도 그걸 덮으려면 플러스 100의 신뢰가 필요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걸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려면 아예 새로운 게임사가 아예 새로운 형태로 아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신선함을 주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시프트업. 재밌는 게 출신이 NC소프트 출신이란 거죠. NC소프트 출신 대표가 만든 게임회사에서 나온 게임이 NC소프트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K-게임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NC소프트의 일원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열심히 해서 좋은 게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세 가지 게임이 있는데 전부 근저에 깔고 있는 거는 서브컬처 장르입니다. 액션이 됐던, 슈팅이 됐던 그 앞에는 서브컬처 뭐가 붙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왜냐? 서브컬처가 일본 애니메이션 풍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공주를 키우는 게 있었어요. 공주를 어렸을 때부터 학대하고 막 못 가르치면 나중에 못된 공주를 커요.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하면 예쁜 공주로 큽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다 프린세스 메이커 그거 키우고 있었어요, 공주들을. 일부러 못되게 키우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상한 성격 가진 애들. 근데 거기 나오는 공주를 보면 항상 옷이 약간 한여복 메이드 복장, 요즘에 유행하는. 그렇죠? 모에 모에 꽁 그거 있죠? 그 복장을 입고 있어요, 다. 플립플립한 거.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나 서든어택에 나오는 주인공들 어때요? 보통 군인 스타일. 물론 배틀그라운드에 코스튬을 입을 수는 있는데 코스튬을 아무리 차려입어도 그 사람은 되게 강인한 군인 아니면 여자도 되게 근육질의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프트업의 게임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서브컬처 일본의 애니메이션풍의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총질을 해두고 칼질을 해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어쨌든 데스티니 찰드는 서비스 종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게임이 바로 다음 게임입니다. 니케라는 게임이죠. 이게 이 그림 시프트업 홈페이지에 나온 그림이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이걸 다 볼 시간 없고요. 승리의 여신 니켓. FPS, TPS로 돼 있죠. 퍼스트 펄슨 슈터. 이거는 T로 바뀌었죠. 퍼스트가 아니라 3인칭으로 바뀐 거예요. 펄슨 슈터는 똑같아요. 트리플로 바뀐 거죠. 1인칭 슈팅 게임 아니면 3인칭 슈팅 게임인데 2020년 11월 4일날 출시가 됐습니다. 거의 90% 넘는 매출을 여기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어떻게 뽑고 있냐. 모바일이잖아요. 근데 모바일에 집중된 건 똑같아요. 지금 모바일 1위가 누구예요? 매출 1위가. 리니지 M이 아직도 1위입니다. 거기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죠? 저번에 보여줬죠.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 붙어있었는데 리니지 2M이 완전히 10위권 근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차이고 리니지 M은 아직도 1위를 수성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 MMORPG죠. 근데 이건 FPS, TPS예요. 근데 이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 FPS, TPS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루트 슈터라는 장르에요. 그래가지고 루트 슈터랑 비슷한 장르. 그 지금 넥슨게임즈에서 나온 거는 완전히 루트 슈터고 이거는 서브컬처 장르에 어떻게 보면 루트 슈터가 가미된 FPS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복잡한데 결국에 이 여신들을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신들을 나중에 코스춤을 하는데 미니게임도 있고 총싸움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럼 예쁘게 입히는데 돈을 쏟습니다. 그게 현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연예인 아이돌한테 가서 쓸 돈을 자기가 하는 게임 캐릭터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도 마찬가지로 서브컬처 장르로 이런 애들이 자, 여기 이 화면만 보면 무슨 막 서핑을 즐기고 있고 뭐 이런 아케이드 게임 같죠? 이런 애들이 기관총을 들고 괴물 같은 엄청나게 사람 몸의 한 10배 되는 적을 기관총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이번 최신작이 나온 것에 호평을 받고 있죠. 그 원조가 데몬즈 소울입니다. 이게 프롬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회사가 데몬즈 소울이라는 이걸 만들고 나서 쫙쫙쫙쫙쫙 비슷한 류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소울 라이크 장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거를 소울유라고 하는데 이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가 소울유라고 불립니다. 물론 소울유의 모든 거를 다 답습하지는 않았지만 소울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음습한 분위기에 막 좀비 떼가 달려들고 난이도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계속 죽어요. 근데도 그걸 깨기 위해서 중독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롬소프트웨어는 그것만 계속 파는 소울 라이크 장르 그냥 전문회사예요. 명가죠, 명가. 그 뒤에 나온 게임들을 보겠습니다. 2009년에 이게 히트를 치고 나서 계속하는 데몬즈 소울의 이 트레일러 영상인데 안 보일 겁니다. 자체가 엄청나게 어두워요. 혼자 게임하는 거 무서우신 분 노역자 임산부 게임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2019년에 나온 세키로 이것도 명작입니다. 바로 이것도 프롬소프트에서 나온 거죠. 소울 라이크 장르를 이어받은 거예요. 다 극악의 난이도와 어두운 화면 음습한 분위기 좀비 떼가 물려나올 것 같고 거대한 적과 싸우는 눈이 막 다섯 개 달리고 그런 류예요. 세키로가 있었고 또 유명한 게 있죠. 그 다음에 엘드닝입니다. 이게 2020년 2월 25일 날 나왔고 또 프롬소프트웨어죠. 프롬소프트웨어는 이 한 장르만 파가지고 아예 소울류 장르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MMORPG 다중접속 RPG 같은 MMORPG나 예를 들어서 슈팅게임 FPS나 이런 것들은 장르로 구별이 됐는데 사실 소울류를 장르로 구별해서 이렇게 박아놓지는 않았지만 저거는 소울류라는 것을 어떤 너무나 특장점을 살려버려서 독창적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소울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RPG가 됐던 슈팅게임이 됐던 이런 분위기를 가지면 저거 소울류 RPG네 소울류 FPS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프롬소프트웨어랑 프롬소프트웨어가 창출한 이 소울류의 장르를 우리나라가 국산화한 게임이 나오죠. 뭐가 나왔죠? 다시 3N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거는 그 장면입니다. 이런 괴물들이 나와요. 그걸 국산화한 게임이 나왔죠. 피노키오 피의 거짓 네오이즈가 네오이즈가 옛날에 3N이었다가 빠졌다가 지금 넷마블 밀어내고 다시 들어오려고 말랑 하고 있는 게 이걸로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주가는 안 좋았어요. 피의 거짓이 나왔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극악의 난이도와 어두운 분위기와 피노키오 동화를 잔혹동화로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소울류가 계속 이어지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트레일러 영상이에요. 넘어갈게요. 피노키오 피의 거짓이 다 이렇게 어두워요. 안 보이죠? 스텔라 블레드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번 연도 4월 때로 나온 신작이에요. 플랫폼은 어디예요? 모바일이 아니죠? 콘솔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이에요. 4, 3개 있으신 분은 안 돼요. 액션 어드벤처라고 되어 있는데 소울류라고 분류는 안 한다고 했죠? 소울류를 이어받았다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프트업의 게임에는 뭐가 다 깔려있다고 했죠? 서브컬처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서브컬처는 분명히 프린세스 메이키에 나오는 예쁜 공주의 아까 전에 막 저런 야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소울류의 그 음습한 분위기의 좀비 떼가 몰려나고 끈적끈적한 거기 전장에서 싸워? 그래서 그게 바로 시프트업의 지금 시리즈로 쭉 나온 시리즈는 아니지만 3개가 나온 그 게임이 다 그걸 지배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군인이나 전사가 아니에요. 군인, 전사, 마법사, 궁사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아까 칵테일을 들고 피크닉을 즐길 것만 같은 이 미소녀들이 나와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스텔라 블레이드. 그래서 나와서 화면을 보면 이런 여자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 이 몸매만 부각되는 이런 가죽옷을 입고 이런 괴상망칙한 말도 안 되는 괴물들하고 싸우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고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마지막 두 개만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 개 보여주세요. 이게 마개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다가 포기한 게임. 기억나세요? 황스코러로 가다가 겜보이나 이런 걸 살 수 있었던 건데 전 너무 어려서 그냥 1탄에서 바로 죽었어요. 1스테이지에서 저는 못 깨고 계속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집어치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한 게임이 바로 다음입니다. 이 마지막이죠. 저는 이걸 자주 했어요. 골드넥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마개초는 계속 하려다가 너무 죽으니까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쏘올류는 쏘올류는 좋긴 한데 게임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게임을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스텔라블레이드가 그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해거짓도 그렇고 그 전에 소울라이크 장르 프롬소프트에서 만든 게 극악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소녀가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마개촌을 포기했는데 골드넥스, 황금도끼 이걸 한 것처럼 황금도끼만한 수준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소녀가 하고 있고 미소녀가 나오고 게임도 계속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쏘올류를 이어받긴 했는데 도전해볼 만한 장르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걸 깨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이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9.3, 9.3의 평점을 얻고 있는데 바이오 하자들이라는 명작이 9.2예요. 그걸 역사상 최초로 플레이세션 5 전용에서 제치고 1위에 지금 평점을 얻은 게 바로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콘솔 게임이어서 패키지를 팔면 돈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니케에서 매출이 다 나오겠다는 게 시프트업의 하나의 약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저런 갓겜을 갖게 됐다는 거 그래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프트업 기대가 되고요. 한 줄 매듭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녀가 미소지으며 총 쏘면 어떻게 이겨? 힝!